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죠? 너무 오랜만이고요. 네, 지금까지 제 투어는, 제 콘서트는 아주 큰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오셨지만 이번 공연은 제가 일본 여러 도시에서 호쿠오카, 도쿄, 오사카, 센다이 지방, 여러 지방을 돌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. 그래서 총 9회고, 마지막 인콜로 사이테마 공연까지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작은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저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. 네,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이제 곧 드라마가 나오고요. 드라마가 나오고, 그 다음에 영화가 아마 또 영화 촬영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주 멋있는 투어를 끝내고 또 드라마 촬영을 할 거고 또 드라마가 일본 내에 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할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일본 팬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죠?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이번 제프 투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저에 대한 갈증을 풀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요. 네, 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아시대로요. 네, 너무 감사하고요.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영화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